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명과학 가르치고 있는 백호선생입니다. 아주 기분이 좋아요. 왜? 상크스가 완강이 됐거든요. 오늘은 2023년 3월 30일이 되겠습니다. 상위권을 위한 크리티컬 스킬 생명과학 1 이걸 완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백호 개념 및 스킬 강좌가 모두 다 완강이 됐습니다. 3월 말일자로 정말 선생님은 올해 좀 달렸다 얘들아. 진짜 열심히 달렸어. 12월 초부터 해가지고 뭐부터 완강이냐 그러면 기초인문특강도 있는데 그건 빼고 섬기한 이걸 완강했다고 기본기출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1월 12일 그래서 거의 한 달 그 정도 만에 완강을 했고 그리고 스피드 개념 완성 기본기출 같이 들어있는데 이거는 1월 20일 한 2주 만에 끝내버렸어요. 이거 좀 오버랩 띄는 기간이 겹치는 기간이 있긴 해. 그리고 이 개념 강의들의 블로그로 나왔었던 개념용 모의고사 32회분 이거는 1월 27일 완강. 그래서 개념 시리즈를 쫙 다 완강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상크스에다가 고난도 기출이 있죠. 아 이거 정말 어려운 강의야. 그거를 1월 말부터 해가지고 3월 29일 어제 완강을 했습니다. 오늘 다 올라갈 거야. 3월 30일. 그리고 이 상크스의 블로그로 나왔던 인륙 모의고사. 이거를 3월 30일 좀 전에 완강을 했습니다. 빠샤. 너무 기분 좋아요. 아 선생님 진짜 올해 어 한 해 한 해 이제 좀 체력도 조금 달라지고 뭐 그런 것도 좀 느끼긴 하는데 조금 몸이 안 좋았어. 1월 초부터 2월까지. 자꾸 두통이 생기더라. 어 그게 머리가 아파가지고 강의할 때마다 좀 힘들었거든. 그게 아마 내가 이렇게 보면서 자꾸 고개를 돌면서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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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관이 좀 이렇게 눌렸나 봐. 그런 것 같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자꾸 내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하거든. 이쪽 보면서 하니까 애들이 이사가 돼. 애들아 그러면서 내가 저기를 쳐다보니까 이사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자꾸 이렇게 돌리거든. 이번에 아이컨택 많이 하려고 노력했어.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아파. 직업병이 좀 있는 거지. 거기다가 지금 좀 괜찮은데 잔기침이 나와. 아 여기 스튜디오 니네 못 봐서 그러는데 되게 좁다 이거. 그리고 막 조명 때문에 덥고 힘들어. 환기도 잘 안 되고. 그런데 여기다 분필가루를 계속 먹으니까 이 기관지가 이게 나만 하겠냐. 그래서 기침이 계속 나온다고. 아 그래서 이런 직업병들이 조금 있어. 하여간 어쨌거나 그래서 올해 고생했다 이거야 내가. 나 고생한 거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왕강을 했어요. 아 그래서 나도 너무너무 기분 좋고 그래. 그런데 내가 이 정도인데 실시간으로 이걸 따라오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학생들. 완전 초울트라 대박이지 진짜. 어마어마한 친구들이야 진짜. 그래서 매번 선생님 섬기학 언제 올라와요? 또는 상크스 이번 주에는 진도가 어디까지 나가나요? 계속 따라오고 있는데요. 빨리빨리 올려주세요. 아 너무 멋있습니다. 진짜 대단한 학생들이 같이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나도 힘이 나더라고. 왜 빠샤 진짜. 선생님은 스튜디오 강의만 합니다. 현장 강의를 아예 안 해서 온라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체력 비축해 가면서 강의 준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도 계획을 어긴 적이 없어요. 상크스 내가 원래는 4월 첫째 주 빠르면 3월 말이라 그랬는데 3월 말로 딱 지켰고요. 섬기학, 섬기학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과의 약속을 내가 어길 수 있겠니? 너희들은 진짜 1년 수험생활이 거의 진짜 다잖아. 그치? 나는 매년 해서 똑같은 거 반복하는 직업이지만 너희들은 1년 요게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 내가 어떻게 하루라도 일정을 어길 수 있겠어? 정말 내가 프로다운 이 직업 정신으로 일정 절대 어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뭐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줄지 모르겠는데 내가 두 가지 꼭 지키는 게 있어. 첫 번째, 교재 5타 만든다. 특히 모의고사 문제에 5타 생기거나 5루 생기는 그건 정말 애들은 진짜 완전 어이없는 거 아니야. 5타 5루 거의 없어 나는. 1년 해봤자 한 10개 정도 나오나? 모든 교재 문제 합쳐가지고. 10개도 안 나와. 하여간 그래.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과 한 강의 완강 계획 무조건 지킨다.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좀 계속 인정받고 오랫동안 내가 강의를 그래도 좋은 위치에서 하고 있는 것 같긴 해. 하여간 너무너무 기분 좋아. 하여간 그래서 이것이 아주 1년 강의 중에 메인 강의야. 이걸 다 완강을 했고 이거 이후에는 총정리 복습하는 올바원. 그리고 파이널 특강이 있고 그리고 전부 다 모의고사 프로그램들이야. 알겠지?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쭉 들어왔으면 좋겠고. 자, 선생님 저는 지금 아직 섬기환하고 있는데요. 뭐, 섬기환하고 있는데요. 상크스 조금밖에 안 했는데요. 그런 친구도 있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좀 뒤에서 얘기해 줄게. 자, 우선 상크스 완강 했으니까 섬기환 이거 했을 때처럼 완강 이벤트 합니다. 날짜 공지 다 올라갈 거야. 수강평 써주면 뽑아가지고 이제 먹거리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이거 자세한 거 나중에 올라가니까 참고하시고. 참고로 완강 이벤트 여러분들도 의미가 커서 내가 이런 선물도 좀 주고 그러는데 수강평 이벤트 형식밖에 없더라고. 따로 방법이 없어. 수강평 내가 다 읽는다. 그래서 정성껏 써주면 좋겠고. 그래서 이때 완강하는 친구들은 1차적으로 할 거고 근데 고3들은 중간고사 끼어 있잖아. 좀 늦잖아. 새학기 시작돼가지고 학교 다니느라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5월에 2차 수강평 이벤트도 할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것도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향후 생명과학 학습법. 내가 얼마 전에 3월 학평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걸 했거든요. 학습법에 대해서 질문들이 꽤 많이 올라왔어. 내가 답변 다 해놨는데 지금. 자, 그래서 그걸 모아가지고 간단하게만 소개를 할게. 자, 먼저 고3 학생들. 상크스 위주로 소개를 할 거야. 상크스 따라오는 친구들. 자, 상크스 가급적이면 5월 말까지 완강하면 최고. 고3이 5월 말 완강하면 너무너무 힘들거든. 근데 일부 학생들 보니까 고3인데 지금 실시간 따라오는 애들도 있더라고. 왜 5월 말이야? 6월 초에 6월 모평 있으니까. 알겠지? 이때까지 완강하면 너무너무 좋겠어. 근데 선생님, 저 지금 섬기 안 들어요. 상크스 지금 듣기 시작했어요. 그런 친구들도 있어. 그런 친구들은 7월 말까지 완강하면 참 좋겠다. 알겠지? 8월, 9월까지 밀리면 후속 강자들 모의구사 프로그램들이 조금 밀려. 그러니까 목표 등급이 1등급은 좀 어려워져. 진짜 이건 내가 차갑게 좀 얘기해서 미안하긴 한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7월 말까지 완강하면 참 좋겠고 5월 말에 완강을 했다. 그러면 상크스, 이 N수생들처럼 2회독을 하면 좋아. 근데 내가 6월 말에 또는 7월 말에 완강했다라고 하면 올바원으로 옮겨가는 게 낫습니다. 올바원이 6월 중순에 나올 거거든. 6월 모평 나오자마자 스탠바이 했다가 내가 딱 책 인쇄 돌려가지고 6월 중순부터 할 거야. 이 올바원이 상크스 스킬을 압축해가지고 내가 쭉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2회독을 올바원으로 해도 된다라는 얘기지. 거기다 올바원에 문제들도 좀 새로운 것들도 있고 그런데 6월 모평 반영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괜찮을 거다. 근데 고3인데 5월 말에 완강을 했어요. 또는 N수생들 진짜 열심히 하더라. N수생들. 3월 학평 그 후기 보니까 N수생인데요. 15분 만에 50점이에요. 이런 애들 많아. 고3 애들 좀 각성해야 돼. 진짜 N수생들 한 번 더 하면 굉장히 아주 불타는 열정이 있기 때문에 엄청 열심히 하고 실력도 높아. 약간 N수생들 중에 그런 애들이 많아가지고 상크스를 지금 엄청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 상크스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 지금 4월 달에 완강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5월 달까지는 완강하면 참 좋겠다. 6월 모평 전에. 알겠지? 약간 이때 완강했으면 좋겠고 그런 친구들은 2회독을 곧바로 들어가세요. 3월 말이나 진짜 기적같은 일이지. 3월 말에 완강했다는 친구들은 어마어마한 거야. 그러니까 4월이나 5월에 완강한 친구들은 2회독 들어가세요. 상크스 너무 어려워서요. 여러 번 봐야 됩니다. 2회도 갈 때 시간적 여유가 있다. 투자 더할 수 있다. 생명과학에 그러면 강의를 그냥 보세요. 강의를 한 번 말고 두 번째 보잖아요. 다른 게 보여요. 앞단은 뒷단은 이게 연결되기 시작하고 또 이 어려운 상크스를 다 끝냈다. 많은 문제를 풀면은 여러분들이 논리적인 이 실력들이 올라간다고. 논리력이 올라가요. 그러면 다시 두 번째 볼 때는 새로운 것들이 형성이 돼요. 뇌에서 재조합이 된다고. 그럼 못 보던 게 보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2회독 권장하고 되면 3회독도 좋고. 알겠지? 자, 근데 3회독부터 또는 시간이 없어서 2회독부터 할 때 시간이 없는 친구들은 2회독 할 때 강의를 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강의보는 게 가장 좋긴 하지만 자, 시간이 없다. 강의를 보기 어렵다. 그런 친구들은 교재를 활용해서 2회독해도 돼요. 고3들도 마찬가지야. 빨리 한 친구들. 그래서 본 교재도 좋지만 미리 스킬북 너무 잘 나왔지. 이거를 쭉 읽으세요. 스킬들을. 특히 패스트 스킬을 많이 반복해서 읽으세요. 그리고 이 패스트 스킬이 스킬이 기억이 나야 돼. 그냥 한글이니까 읽는 것처럼 읽지 말고. 알겠어? 한글이니까 이 음을 다 알잖아. 그래서 그런 거 말고 내용을 이해하면서 읽으라고. 잘 모르겠어. 그러면 예시나 예지를 다시 봐가면서 본 교재 내용 다시 봐가면서 풀어가면서 적용해가면서 이런 복습하세요. 어려우니까 시간이 좀 걸릴 거야. 그러니까 2회독이라고 하는 거지. 간단한 복습이 아니고. 그리고 문제편 웬만하면 한 번 더 풀고. 문제편 기출문제들이잖아. 이렇게 해주면 너무너무 좋겠어. 알겠지? 그래서 그렇게 쭉 해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친구들도 올바원으로 넘어오면 금상첨화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육모 대비는 내가 나중에 5월에 캐스트를 한 번 더 올릴 텐데 간단하게 얘기해주면 학생들이 질문하니까 절대 지금 상크스 완강하는 친구들 개념을 까먹으면 안 돼. 개념에서 단 한 문제, 두 문제라도 실수해서 틀리면 안 된다고.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이 감각을 살려야 되거든. 그래서 개념형 모의고사 그리고 육모의고사 이거 반드시 푸세요. 주기점으로. 알겠지? 그래서 이거 좀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서브노트를 읽어주거나 백지 복습하거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뭐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이 된다. 상크스까지 내가 완강할 정도 실력이다. 그러면 굳이 스피드 개념 같은 거 섬기관 같은 거 강의까지는 내가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런 것만 쭉 해도 되고요. 그리고 상크스 계속 꾸준히 육모 대비로 복습해주면 좋겠어. 그래서 육모 때 이런 걸 쭉 한 번 해서 육모에서 좋은 성과를 내면 또 자기 자신감이 또 생기거든. 한 번 매듭을 지어주자고. 알겠죠? 자, 이거 내가 갑자기 생각나서 좀 얘기 좀 합니다. 뭐냐? 올 수능 출제 경향이 살짝 변화가 될 것 같아요.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교육에서도 언제나 새로운 뭔가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평가원장이 3월 28일 연합뉴스 기사를 발췌해서 보여주는데 평가원장이 나와서 올해 수능은 이렇게 이렇게 내겠습니다. 라고 좀 변화 포인트를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올해 수능은 킬러 문항을 없애고 대신 변별력은 계속 유지할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말이 좀 독특하긴 한데 좀 이상하죠? 보면 어떻게 했냐? 수능 본부장 적정 난이도 의미는 킬러 문항 내지 초고랑도 문항을 내지 않겠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좀 사회적으로 조금 이슈가 됐거든요.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 그래서 2년 전에는 생명과학 2에서 오류가 나기도 했단 말이야. 그때 막 스탠포드 유명한 대학이잖아. 거기 생명과학 이 진화 쪽 엄청난 대가가 있는데 그 사람도 어떻게 고등학생에 이런 문제를 풀라고 내는 거야? 뭐 이런 높형 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너무 초고랑도 문항이 수능에 나오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 이런 이슈가 됐거든. 그래서 이거를 조금 완화시키려고 초고란도 문항, 킬러 문항을 내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험 결과가 이거를 기능할 수 있는 변별력은 어느 정도 갖추도록 하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어? 킬러 문항은 없애는데 변별력은 유지하겠다고?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국어, 영어, 수학은 내가 얘기 안 합니다. 생명과학만 얘기할게요. 이런 조짐은 보였어요. 이런 조짐은 보였어요. 바로 작년 수능이었습니다. 작년 수능에 최고난도 문제의 가계도와 돌연변이가 난이도가 좀 낮아졌다고. 대신 어떻게 됐어요? 준킬러라고 하는 핵형 분석이나 막전이 문제나 근수치 계산 문제가 난이도가 준킬러에서 거의 이 킬러 문제 수준 조금 안 되는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알겠지? 그래서 준킬러 전체 7문제는 유지할 것 같아. 자, 거기에서 적절하게 풀 수 있었던 이런 준킬러 문항들을 전반적으로 난이도를 올리고 최고난도 2문제는 좀 난이도를 내리고 이렇게 하면 변별은 된다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백호가 조심스럽게 예상합니다. 알겠죠? 그럼 이거에 맞게 여러분들도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 일단 육모에서 이게 어떻게 반영되는지 한번 보자고. 알겠지? 내가 수업 시간에 상크사 할 때 얘기했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작년까지 재작년까지 이런 전략을 얘기했다고 재작년까지는 계속 킬러 최고난도 문제가 2개가 나왔어요. 가계도와 돌연변이. 그래서 얘들아, 이거는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인간적으로 이건 니네 틀리라고 된 문제니까 이거는 니네가 좀 부담을 덜 갖고 나머지 18문제를 다 잡아. 그래도 1등급 나와. 이런 전략을 나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 좀 기조를 바꿔야 돼. 가계도 돌연변이까지 쉽게 나올 수 있으니까 다 잡아야 돼. 알겠어?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최고난도 문제까지 잡을 수 있는 최고난도의 스킬 그리고 그런 유형의 문제들까지 다 있잖아. 그것까지 다 잡으면 좋아. 평가는 이렇게 얘기했다가 또 최고난도로 낼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런데 내가 그게 아니고 여력이 좀 안 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가계도와 돌연변이는 아예 포기하지 말고 중간 정도까지는 공부하자 이거야. 알겠어? 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거 내가 또 보니까 가계도, 돌연변이 말고 요즘에 다인자 변형 문제 이것도 어려워하더라. 그것까지 포함해서 한 세 가지 주의에 대해서 이거 아예 나 싹 다 안 해버릴래요. 이런 애들이 가끔 있는데 그러지 마. 이것들을 난이도를 낮춰가지고 풀 수 있게끔 낼 수도 있어. 알겠지? 그러니까 모든 유형에 대해서 적절한 중간 이상 한 70% 수준까지로 공부를 해두시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런 기조 변화가 생길 것 같아요. 육모 전후로 해서 내가 이런 기조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줄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그거 좀 얘기를 좀 하려고 하고 또 하나, 이거는 뭐 대단한 건 아닌데 EBS 연계 체감도를 높이겠대요. 예전에는 EBS 교재 체감도를 뭐 70%, 80%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 또 이제 뭐 문제가 돼가지고 50%로 연계율을 낮췄어요. 그래서 생명과학도 작년 수능도 그렇고 EBS 교재가 연계가 된 것 같지 않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다고. 평가원에서 대놓고 얘기합니다. 연계 많이 시키겠다고. 그러면 EBS 여태까지 기조가 안 해도 돼 그랬는데 조금은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선생님은 항상 EBS 연계 이거 생각해서 문제 다 반영하고 EBS 특강도 하고 그리고 우수문항 발표도 했죠. 그거 좀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변화가 있어서 설명을 좀 합니다. 알겠죠? 향후 강의 소개 4, 5, 6월, 4월 EBS 수능 특강 우수문항 인재합니다. 수특이 이제 진작에 나오긴 했죠. 2월달에 나왔나요? 그랬죠? 근데 내가 상크스 완강하느라고 요거 이제 지금 발표합니다. 그래서 4월달 중으로 내일 모레부터 이제 4월달인데 수특 요거 우수문항 특강에서 4월 중순 정도에 요거 올릴 거야. 강의도 좀 하고요. 그리고 우수문항 파일로 발표도 할 거고 수능 완성은 나중에 여름에 할 거고 자 그리고 5분 기출 트레이닝 요게 있습니다. 이건 평가원 기출 문제들 특히 최근 개정 이후의 문제들을 내가 아이패드로 푸는 거야. 이거 짱 재밌다. 신기하고 그리고 효율성 짱이야. 알겠지? 그래서 작년 수능 문제 그리고 좀 업그레이드 해야 될 거 내가 새로 찍어서 요거 선보일 겁니다. 요건 옵션 강의 선택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건 아닌 강의 개념 강의랑 스킬 강의 즉 섬기한, 섬기한, 상크스 꼭 해야 되는 거지만 이건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 여력되면 하는 강의 그리고 6월달 중순에 올바원과 이거의 브록 18 모의고사까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요것도 나중에 나올 때 다시 한번 자세히 소개를 좀 할게요. 알겠죠? 자, 상크스 오늘 완강을 했습니다. 기분 좋게 여러분들한테 향후 학습 가이드까지 쭉 소개를 좀 했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